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요즘 사이가 좋습니다. 전날에는 야간에 공동 순찰까지 하더니 이번엔 달고나 게임, 뽑기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 속에 나왔던 뽑기 게임까지 다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사진 속에 오늘 주제 대항로 커플 유세 호남 홀대는 없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홀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이 대표와 달고나 뽑기 게임도 하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생태계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생태계가 잘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걱정하지 마시죠. 어떤 모양을 해줘야지. 쉬운 거로 해주시죠. 별 모양, 별 모양.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사망이야, 사망. 목숨이 걸린 거네. 저게 김용주 의원님 우리 어린 시절에 뽑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저거 달고나 하다가 국자 태워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개 했고. 여러 개 국자 했으셨습니까? 특히 제 밑에 여동생은 바로 우리 집 앞에 그 장사가 있었어요. 매일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이 대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별 모양이 의미는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별의 순간. 그런데 별 모양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세모나 동그라미 이런 게 쉬운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로 혀를 핥아가면서 해야죠. 그렇죠. 그 맛을 봐야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 소식적인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그나저나 이재민 기자 이준석 대표와 언제 약간 서로 참 좋겠냐. 굉장히 지금 돈독해요. 우선도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늘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번 대선은 어떤 지역 구도보다는 세대의 포위가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60대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상황에서 20, 30대 지지층을 잡으면 사실상 굉장히 쉽게 선거를 풀 수 있다. 이런 주의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그 위력 자체가 이미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타났죠. 20, 30대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만약에 20, 30대의 지지층을 끌어낸다면 굉장히 선거가 쉬워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서로의 어떤 이해 서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연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다 라며 윤석열 정부에는 호남 홀 데는 없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검찰에 26년간 일하면서 또 많은 호남 출신 동료들과 우종을 쌓아왔고 또 2년간 광주지검에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떼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박정환 공보실장님 나오셨잖아요.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바로 호남 민심 달래기였습니다. 무릎 사과와 눈물까지 보였던 게 김종인 위원장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 발언이었어요. 호남 홀 데는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 계실 때 그 전부터라도 국민의힘이 호남 쪽으로 한 구해 소위 말하는 서진 작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에 맞춰서 지금 선대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동안 몇몇 갈등도 있었는데 일단 선대위가 출범해서 진영이 갖춰졌으니까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엊그제 나왔던 우리 의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담과 함께 호남으로 가는 외연 확장의 1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괜히 만국적인 지역 감정에 의존해서 했던 선거체제 없애버리고 호남 더 이상 영호남 구분 없고 호남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고 해서 호남 홀데로는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어제 충청 향후에 초청 행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녁에 앞서 우리 달고나 화면 봤습니다만 2030 세대를 향한 청년들,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위한 호남으로 앉기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